우와! 폭행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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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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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아! 아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스쿨유의 캡틴입니다! 안녕하세요! 탐구 대원 짐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탐구 대원 짐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탐구 대원 짐태윤입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민물고기 탐구를 하려고! 아아! 캡틴! 이렇게 더러운 곳에 어떻게 물건가 이러냐고요! 아아! 더러운 것이 아니라 빈자리 보여요? 네! 저기 한 자리 남아있는 거 보여요? 네! 대원들이 아주아주 보고싶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아주 보고싶어하는 선생님을 캡틴이 특별히 모셨거든요? 이분이라고 하면 생물계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모든 생물 담임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아아! 선생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 소통을 하는 에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주제가 민물고기예요! 사실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민물고기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또 바다면 바다 계곡이면 계곡 강이면 강 뭐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민물에서만 살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4kg 찍으면 괜찮아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여기 있으면 물고기의 네 발을 툭툭 치고 와요! 없는데요? 그 정도로 많았던 곳이에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물고기가 보입니다! 굉장히 작은 물고기가 보여요! 물고기 있다! 물고기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진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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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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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오! 없어졌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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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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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오! 첫 소화! 좋습니다! 잡았다! 오! 맨날은 잡았어요! 돌고기! 돌고기 맞죠? 돌고기 새끼! 우와! 치워들은 이렇게! 올려! 오! 다른! 다른 종류! 다른 종류 같아요! 오! 벌써 안 나오는데? 우와! 나 하나 잡았어! 나 디디야 딱 하나 잡았어! 내가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너 저기 가 봐봐! 잡는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네가 달려야지!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어! 여기 있는 거 같아! 뭐 하려고? 잠수하더라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 있어! 하나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반갑 succes! 준비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갑니다! 우와! 고갯이 나! 우와! 차가워! 우와! 우와! 차가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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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우와! 우와! 차가워! 물을 위에서 물고기를 잡을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물! 물! 오! 물! 물! 이런 날씨에는 물고기가 좋다. 그러면 제가 수비하겠습니다. 편한 거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캣닌이. 캣닌 공격! 캣닌 공격 한 번 보여줘봐! 캣닌! 두 공기 잡았다! 새로운 종류! 캣닌의 모자 팽커팩거 돌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 좋아져서 팽커팩이 보네요. 우와, 이게... 생각보다 수확이 좋아요. 물고기가 조금 작은 어린 친구들이긴 한데. 이곳이 하천에서 상류 쪽이거든요. 이런 상류 쪽에서는 맑은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쉬리라든지, 아니, 갈견이 버들치. 여기 있는 그런 돌고기. 여러 가지 물고기, 크기가 조금 작은 물고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실제 계곡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들께서 잡고 가져가기보다는 띠용을 보면 주로 눈으로 보고요, 그래서 잡았다고 하면 바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раст기ame에 도착할 수 있는 가벼니까 물고기의 미세입니다. 물고기를 태어나면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아무래도 영상 자료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박물관, 생태관을 통해서 보시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